사랑하면서 사랑하게 될 테니 여기 분위기 좋네요 여기서 데이터를 할게요 천국에 오는 날이요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지인들을 좀 찾겠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저처럼 혼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같이 있겠죠 어렵네요 오늘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노래할 것 같아요 집 안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굉장히 다른 분들도 불안할 것 아니에요 나도 노래하면서 이러고 들으신 분들 같이 좀 같이 부르시면서 위로하고 같이 바라밤밤밤하고 밤새 그렇게라도 좀 잊어봤으면 해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들어주실 분도 팬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음악을 알고 음악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한 분 물론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었으면 좋겠겠죠 하하하하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중학교 시절까지는 거의 부모님 기대나 부모님께서 잘 하시는 대로 참 말도 참 잘 듣고 학교 집 도서관 밖에 못 듣고 두드럽다 말하면서 근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속을 부탁드렸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부모님과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